회장 김영우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기 제가 2기부터 7기 앞으로 계속 홍보 인사를 맡고 있는 신승욱입니다. 안녕하세요. 4기 부회장 한상준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기 공사부 이병어입니다. 안녕하세요. 4기 감사의 이정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기 총무 오순모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기 총무 한상국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기 선임이사입니다. 5기 선임이사입니다. 5영이입니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배우는 자는 결코 늙지 않는다. 여러분 늙지 않으실 거예요. 배워서. 저는 총무를 맡고 있고 수석강사 한금란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은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기 기획부장 전창숙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4기 회장 김순호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4기 총무 김혜정입니다. 3기 감사 그리고 요구조준 기획부 이사로 임명받은 정영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기 배임수님인데요. 제가 대외 전략 이사님을 맡고 있으니까 제가 올해 활약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윗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셨죠? 네. 여러분도 여기에 합류하시면 더 멋져집니다. 몇 프로? 하나. 둘. 하나. 하나. 오. 사회적 4장 5장 5장 3장 4장 5장 5장 1장 송식이 송식이